이번 영상에서는 와이어와 레이스를 이용해서 로코코바니에를 만들어 보는데요 21cm 짜리 4개 19cm 짜리 2개로 와이어 재단 하시고 레이스는 각각 와이어보다 7cm 더 길게 재단 하셔서 저렇게 반을 접으신 후에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남기고 홈질을 하여서 끼우시는 방법이에요 저렇게 끼우시게 되면은 어 끝에 저렇게 남게 되요 길이가 왜 7cm 정도 더 길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네 그 와이어의 폭이 6mm 에요 0.6cm 0.8cm 내려서 고운 홈질을 하게 되면은 레이스를 반 접어서 0.8cm 정도 각 공간을 두고 고운 홈질을 하게 되면은 와이어가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됩니다 0.6cm 너비의 와이어를 넣는데 왜 0.8cm를 두고 꿰매나요 당연하죠 와이어가 좀 도톰하고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0.8cm 정도 여유롭게 남겨두시고 레이스를 꿰매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 저 들어가지 않으셔서 마음고생 하시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렇게 쑥 쑥 쑥 쑥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와이어의 길이보다 7cm 가 더 길어야 되고 끝에는 5mm 와 나머지 6.5cm 가 저렇게 네 끝과 끝이 이어져서 프레임이 하나씩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프레임을 어떻게 달지 고민을 했어요 저렇게 얹어서 그냥 상침을 할까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겉과 겉면을 우리가 바느질 할 때 뭐 어깨선을 연결하건 치마와 허리를 연결하건처럼 레이스의 끝과 끝을 연결할 때 겉과 겉면이 마주 닿도록 꿰매서 슉 뒤집어 주는 방법으로 가도록 결정을 한 거죠 이쪽에 0.5cm 저쪽에 6.5cm 정도 남겨놓고 끼워 놓은 다음에 끝부분을 바느질로 연결해서 저렇게 뒤집어 주는 방식으로 로코 고파니아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을 이제 끝부분을 하게 되는데 각각 다 끼워 놓은 상황에서 저렇게 끝과 끝을 이어서 박음질로 이었죠 근데 저렇게 시접이 나달나달 거리면서 달랑달랑 흔들리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한쪽으로 딱 붙여서 감침질로 붙여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접이 이렇게 딱 한쪽에 붙어 있게 되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이 로코 고파니아를 만드는 과정은요 와이어를 넣어서 레이스 통로에 넣어서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지루해서 그렇지 이 과정이 반복이 되잖아요 21cm짜리 두 개씩 두 개씩 한쪽에 양쪽에 있게 되고 19cm짜리 와이어가 맨 위에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양 끝을 이어붙인 시접을 한쪽으로 붙여서 뒤집어 주는 거죠 깔끔하죠 네 정말 깔끔하네요 제가 그 제 책 있잖아요 낭만주의 인형 옷 그 책에는 통로를 직접 다 광목으로 만들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그 책을 쓸 때 레이스 통로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출판사 사장님과한테는 미안한 말이 지금 나오네 맨 밑에 저렇게 21cm짜리 21cm 그 위에 19cm짜리 이렇게 위치하도록 돼서 세로로 이제 연결하는데 남은 레이스를요 남은 저 폭넓은 레이스를 반 접어서 쫙 그냥 박아주세요 네 그냥 쫙 박아주시면 돼요 두 겹을 두 겹을 박아주셔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길이가요 음 어 이게 그 세로 가요 세로를 갖다가 연결함이 있어서 세로를 연결함이 있어서 그 안쪽에 세로선과 바깥쪽에 세로선의 길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 프레임 안쪽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려고 두 겹으로 쭉 꿰맨 그 레이스를 끈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저 위치에 해당되는 세로 레이스 길이가 대략 몇 센티미터냐면 11cm 정도입니다 11cm가 이쪽 프레임 그러니까 오른쪽 그 포켓투프 쪽 바니에 쪽에 안쪽에 두 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두 줄씩 11cm짜리 길이가 4개가 필요하고요 바깥쪽에서 세로로 저기 고정하는 그 레이스 테이프의 길이는요 아무래도 11cm 보다는 바깥쪽에서 허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길이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11cm는 좀 긴 15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cm 정도 길이가 4개에 11cm 정도 되는 길이가 4개 이렇게 해서 총 8조각의 세로 레이스 그 버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끈이 필요해요 지금은 11cm짜리를 우리가 안쪽에서 이제 고정을 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한쪽 끝을 1cm 정도 시접을 접어서 안으로 접어 넣은 다음에 열십자 X자 모양으로 고정을 해준 거예요 네 레이스끈 한쪽을 안쪽으로 1cm 정도 시접을 집어 넣어서 바느질로 고정하고 그 위에 21cm 비스티의 두 번째 자리를 두 번째 거를 그 위에 올려놓고 또 고정을 이제 바느질을 하는데 이 비스티의 와이어는요 충분히 바느질이 가능한 그 봉제가 가능한 거라 바느질이 딱딱한 플라스틱이지만 바늘이 뚫려요 그래서 좀 튼튼한 바늘로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바느질이 되실 거고 중요한 것은 저 비스티의 프레임 맨 밑에 있는 것과 두 번째 프레임의 간격이 저 빈 공간이 1.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저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.5cm 올라간 지점에서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고정을 하고 안쪽에서 바느질 또 그 매듭을 짓고 고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19cm짜리 비스티의 를 올려놓고 저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하는데 역시나 1.5c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바느질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이 막 그 고정이 된 상황이에요 네 안쪽 세로선에 네 1.5cm 떨어져 있고요 동일하게 1.5cm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위치에 저렇게 딱 고정을 하고 바느질로 X자 바느질로 고정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의 이 지지대가 되는 세로 리본이요 길이가 11cm입니다 지금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직 안 잘라야 했어요 제가 왜 안 잘랐냐면 저 때 어느 정도 길이로 잘라줘야 예쁠지를 몰랐었어요 네 몰랐었기 때문에 아직 안 자른 상황이고 이제는 이 녹음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다 만들었고 촬영도 했고 클래스 런칭도 했고 다 만들어졌으니까 사이즈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11cm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와이어 비스티의 와이어를 다 감싸고 남은 레이스를요 다 이렇게 저기 반을 접어서 꿰매시는데 적어도 몇 센치 정도는 되냐면 11cm 2개, 11cm 4개, 15cm가 4개니까 104cm 정도는 저렇게 바느질해서 쫙 붙여 놓으시면 될 거 같아요 104cm 정도 그래서 그러면 11cm 리본 끈이 4개가 나오고 15cm 리본 끈이 또 4개가 나옵니다 네 아시겠죠? 저렇게 해서 세로선 안쪽으로 고정을 했고 4cm를 남기고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cm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가 예쁠지 제가 가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잘랐더니 세로 리본 선이 맨 밑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접까지 합해서 11cm 정도더라고요 이해하셨죠? 안쪽 맨 처음 안쪽 맨 처음 저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시접까지 해서 11cm, 4cm 남기고 잘랐습니다 동일하게 양쪽을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저쪽 프레임도 똑같이 두 개 모두 이해하셨죠? 11cm짜리 4개가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저렇게 악어 이빨처럼 끝도 없이 벌어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옆에 쪽에도 이제 리본 끈을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고기가 15cm가 필요한 거죠 15cm 길이가 4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양 옆으로는 또 두 줄씩 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처음에 저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 처음엔 1.5cm씩 간격을 벌어줬잖아요 근데 이 15cm 리본 끈 고정할 때는 2cm씩 살짝 넓게 공간이 크죠 왜냐하면 양 옆이 좀 더 들려줘야지 입체감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1.5cm로 하게 되면 안 이뻐요 그래서 옆쪽에는 1.5cm가 아닌 2cm 간격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양 옆에 간격이 동일해야 되고요 저렇게 15cm짜리 리본 끈을 고정할 때는 그 앞에 리본 끈보다 약 한 6cm 정도 이동한 지점에서 네 저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세로 리본 끈 달았던 그 지점에서 6c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시작을 하셔서 고정하시면 되고 공간은 2cm씩 떨어뜨려 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5cm 여기 이렇게 살짝 더 그럼 여기 이제 한 7,8cm 남거든요 네 저렇게 더 길게 남죠 왜냐하면 허리 쪽에 가까운 거는 당연히 짧고 허리에서 먼 거는 당연히 길게 남아야 되니까 허리에 둘려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끝부분을 1cm씩 시접을 접어서 0.7cm 공간을 남기고 다 홈질해서 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1cm 시접을 접고 0.7cm 공간을 남기고 싹 받아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봉한 보들보들한 그 여리여리한 리본 테이프를요 저렇게 고무줄 끼우는 도구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옷핀들을 사용하셔서 리본 끈을 끼운 다음에 허리에 둘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끼워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앞 허리 배꼽 쪽에서 이렇게 리본 끈이 묶어야 이게 입혀지거든요 요즘에는 고무줄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빠니에나 패티코트 이런 거를 다 고무줄로 입지만 그 옛날에 산업혁명 전에는 고무줄이 나오질 않았죠 고무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주로 끈이나 면 끈 이런 매듭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후크나 지금 끈을 끼우고 있습니다 리본 끈을 리본 끈을 잘 끼우고 있고요 한쪽을 한 바퀴를 쫙 둘러줬으면 다른 한쪽의 비스티의 와이어로 된 로코코 빠니에의 허리 쪽 통로도 연결해서 쭉 한 번에 한 바퀴 쫙 허리둘레를 돌리도록 저렇게 끼워주시는 겁니다 끼워주시는 거고 여튼 여러분들은 이게 좀 지루해서 그렇지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네 원리는 정말 너무너무 간단하고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굉장히 예뻐서 더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의외로 이게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와이어를 사용한다는 거 이외에는 특이점도 그닥 없고 사이즈만 잘 우리가 조절해서 정해준다면 누구나 예쁜 저런 로코코풍 로코코 시대의 그 빠니에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허리 리본 끈은 막 꼬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면 끈으로 하는 것보다는 레이스 끈이 예뻐서 끼워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지거나 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입구가 허리에 둘러기에 딱 좋도록 딱 좋도록 완료가 됐죠 그래서 허리에 둘러서 허리 앞에서 묶어주는 식으로 입혀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코코 빠니에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로코코 빠니에도 예쁘게 완성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로코코 빠니에는요 로코코 빠니에 있게 드레스를 입힐 때도 좋지만 없이 입을 때도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제가 한번 해봤더니 좋더라고요 여튼 너무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너스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모양이 제대로죠? 애쓰셨습니다 레이스니까 더 화려하고 예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せ요?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이너스커트로 감사합니다.